빅픽쳐 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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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끝냐든 돼요? 네! 오, 왔어요? 네! 오, 왔어요? 왔어요? 네, 또 왔어요. 오, 왔어요? 네. 지수 씨. 또 왔어요. 오, 디디우? 디디우가 웃네요, 디디우?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네. 네. 그래도 예인이니까. 네. 제가 너무 괜찮으셨는데 네. 다음... 네. 네. 약속을 잘 지키시는 편이에요? 이렇게 비밀 같은 것도 잘... 비밀이요? 비밀은 뭐... 지키죠. 잘 지키죠. 지키라고 있는 거니까. 비밀 이행시 한 번. 비밀 이행시요? 비밀 이행시 한 번. 비밀 이행시 한 번? 비! 비밀 지키라고요? 밀? 밀당하면서 저를 선택하신 거 발표하시는 거죠? 밀당하면서 저를 선택하신 거 발표하시는 거죠? 오오오. 잘하긴 잘한다, 근데 왜 부끄러웠어. 맞지? 만약에 시키세요 하지만 아니였더군요 감사합니다 끝난 거죠 아니 그러니까 비밀을 잘 찍혀서 네 저 그냥 저에요 저? 함께 짱인데요 이렇게 하니까 좀 모세는 거거든요 네, 그러니까. 너무 막 이렇게 하시네. 그러니까 너무 못쓰려. 너무 못쓴인 것 같은데. 네. 잘 재밌게 한번 지켜보시죠. 감사합니다. 이게 보안이 가장 중요하거든요. 비밀 서약서를. 읽어보셔야 돼요. 비밀 유지 서약서. 이를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. 편하게 저희가 선거해주면 소고랑 찬다는 얘기예요. 소고랑 찬다 이거예요. 남자친구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요. 불러대야 돼요. 이제 상황을 띵은 한지수. 비밀 유지 서약서를 작성하셨습니다. 오케이! 화이팅!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지사 반갑다. 진짜 반갑다. 진짜요. 노쇠스 터마야 이런 거 아니야? 진짜? 까나게 해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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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. 김수야. 네. 잘 있었니? 네. 오늘 한 번 하라고 했어? 제가 어떻게 된 거야? 오늘 제가 했어요. 제가 평상시에 하는 방법으로. 아 그전에 그때로? 그때로? 그때도 누구의 생각을 해요? 이게 더 낫지 않아요?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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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오늘 금요일이구나 문이 형이 쉐어링도 엄청나네 아니에요 근데 남친이예요 왜그래 잠깐만요 열심히 준비할거에요 근데 저 이게 진한 화장 아니에요 근데 너 여기서 하자 저는 파운델이야 진짜로 이거 약간 클럽용이지 아이라인도 그렇고 저 원래 차림새가 이래야 좀 저 원래 차림새가 이래야 좀 차림새 차림새가 이래요 수세도 예쁠거같은거에요 진짜로 오늘 뭐 할거야 그래서 오늘 일찍 끝나면 밥먹으려고 했어 네 종신이 형이 라스에서 만든거에요 이거 준거 알아요? 네 배달의 민족 이거 백장 줬어 저 뭐 어때요? 너는 손을 왜 니가 해 내가 손을 왜 내가 손을 왜 내가 손을 왜 내가 손을 왜 이거 만원짜리 하나야 여기지? 감사합니다 3만원씩 하나 답답해라 진짜로 진짜 무책네요 진짜 무책네요 비게 땀 어 근데 진짜 이거 왜 이거 재밌을 수 있어요? 이거 재밌을수 있어요? 신발라 비워라 비점aan 왜 그러지? 남자친구 어 남은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